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브리핑입니다. 모건 스탠리 엔비디아 비중 확대 차세대 칩 출시로 상승세 지속.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16달러에서 144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이 출시될 경우 주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 건데요. 여기에 엔비디아의 현재 칩인 마이크로 아키텍처인 호퍼에 대한 강력한 기존 수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방위 수요 계속된다, K-방산 반사 이익 기대. 세계 각국의 방위 수요가 지속되며 K-방산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TV토론에서 대승을 거두며 이러한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데요. 유럽 및 중동 지역에 계속되는 분쟁 역시 K-방산의 수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흔들리니 친환경 에너지주 흔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립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야인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의 지난 TV토론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친환경 에너지와 인프라, 펠스퀘어 서비스 등의 기업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에 관련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7월 금리 인하 선그은 22 라가르드, 인플레 아직 불확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위협이 사라졌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언하며 7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현재 시간 1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22 연례 포럼 개회사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지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중한 행보에 대해 시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파일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한입니다. 어제 뉴욕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국채 금리가 좀 오르게 되면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건 테슬라의 반등이었는데요. 내일 발표될 2분기 인도량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감을 걸게 되면서 6% 넘는 급등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마침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가 좀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테슬라발 혼풍을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 피디입니다. 벌써 화요일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출근하시거나 밖에 이제 행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익시장 어저께 생각보다 선방했습니다. 2800선을 재탈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조금 감동받았던 부분은 일단 1차적으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덜 받았다. 두 번째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의 선전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선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짝 우려되는 거는요. 6월 시장과 좀 비슷합니다. 제 기억에는 6월 첫 거래일에도 2차 전지가 선방을 해주면서 이러한 멘트를 했던 것 같은데 어저께도 역시나 2차 전지주들이 좀 선방하는 모습들. 근데 전체적으로 오른 건 아니었고요. 일단 굵직굵직한 우리 LG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를 필두로 올라가는 모습들. 요즘에 이제 전기차 캐짐으로 인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이 좀 비상 경영체제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친저가인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는 점. 이게 과연 그냥 또 바닥에 대한 길쭉 반등일지 아니면은 이제 3분기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이제 하반기까지 상승이 이어질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2차 전지에 혹은 투자하시다가 물리신 분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잡아서 수익 중이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좀 물리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태현 대표님, 6월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반등이 나와서 이제 하반기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3분기. 근데 좀 생각보다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좀 참패 느낌이 나면서 친환경 관련주 어제 뭐 특히 태양광이 많이 빠졌고 2차 전지도 조금 조정받을까 싶었는데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6월과 달리 이번에는 조금 3분기에 상승을 좀 예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때랑 대답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계속 저점을 이탈하거나 저점을 이탈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반등 줬다고 해서 바닥에 나왔다, 오른다. 사실 주식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뭐 다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롯데에너지 머티레이지라든지 어쨌든 그래도 좀 앞으로 첨단 배터리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한정적인 제한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포스코퓨처엠이라든지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종목이 다시 그 영광을 누리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점 매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행동이다. 왜 그러냐면 사실 네이버 지난번 1분기 실적 좋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 간다 했는데 오히려 저점을 깨면서 그때보다도 아마 주가가 20% 이상 더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 한 번 다시 추세의 상승을 전환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중간에 반등이 항상 있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매매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좋은 결과가 없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을 다졌다는 신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바닥을 다졌다는 신호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다른 업종을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보충을 하자면 바닥이라는 이러한 얘기 때문에 연초부터 상반기에 개인 투자자분들 순매수 1위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유찬이 대표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선배님들 조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너무 싸도 싼 게 아니다. 지한은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일단 이 차원제에 대해서 시각을 ESS 쪽으로 보시면서 이제 저번 달에 삼성 SDI도 한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제 삼성 SDI의 반등이 조금 심상치 않았습니다. ESS 관련돼서 오른 걸까요? 아니면 이제 테슬라가 이제 뭐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뭐 이게 지금 전기차 판매 실적이 조금 등록대수가 올라가서 올랐다기보다도 어떻게 어저께 반등이 나왔다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SDI가 올라간 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게 아닐까라고 전고체 배터리요. 그쪽을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전기차들이 현재 상태에서 리튬 배터리를 넘어갈, 이온 배터리를 넘어갈 수 있는 게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인데 지금은 이제 파일럿 공장에서 지금 그 수율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삼성 SDI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상반기니까 어느 정도 했을 때 6개월 정도 지금 운영을 해본 결과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미한 수율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라든가 이런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더 지켜보는 게 일단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여기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반등이 들어오려는 즉 추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ESS도 지금 중요한데 여기에서 과연 전고체하고 같이 두 개의 모멘텀이 동시에 터지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터지느냐 이것을 잘 지켜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 이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 물리신 분들 고생 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2차 현재 관련된 주는 저도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추적해가지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전략 짜셔가지고 탈출할 수 있기를 저도 바라면서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어제 유찬희 대표님이 하반기 전략에서 제약바이오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제 마침 또 2차 현지와 제약바이오의 하루 아니었나 싶거든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 관련돼서 1조 2천억 이상 이미 수주를 해놨고 하반기에도 이제 미리 땡겨서 수주받는다는 이슈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립 그걸로 인해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가지고 미국 판매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기대된다. 어제 두 종목이 4% 이상 급등을 하면서 원래 이제 이 두 종목이 달리면 또 제약바이오 산업이 또 올라가잖아요. 이어서 어제와 이어서 제약바이오 주도주주 할 수 있다. 또 한번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도 이제 바이오주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그 논거 중에 하나는 7월달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 부분 얘기해 줄 것이다. 그것을 전망을 하면서 7월달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이오주를 좀 바라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린 거지만 미국 채급률이 좀 올랐죠. 하지만 결국에는 CDMO 시장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어저께 삼성바이오 로직스 셀트리온 그러면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급등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이 되었던 기대감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주가가 좋았고 그래서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오스코텍 말씀드렸던 것도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급등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들이 그 분야,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선도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은 이제 피아, 정맥주사를 피아주사로 제형하는 기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레고캠 바이오, ADC 시장의 거의 선도주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팩트론도 어저께 다시 한번 18% 상승, 급등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한미아품 같은 경우도 당뇨, 비만 치료제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을 작용하면서 강세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단순하게 임상을 한다,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그게 당뇨든 치매든 탈모든 뭐든 그쪽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술력이 확인이 됐고 이쪽에 대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주가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상승은 지속된다. 그리고 이제 원래 하반기는 전통적으로 또 찬바람이 이제 한 3, 4개월 있다가 불잖아요. 그러면 제약바이오의 또 계절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약바이오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포트폴리오 한 종목씩 그리고 이제 오스코텍 얘기해 주셨는데 이따가 또 AS 할 때 또 오스코텍을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저께 반도체 분야에서도 또 새롭게 등장한 아 요즘에 참 어렵다. 그렇죠? 뭐 HBM도 저는 어렵고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또 CXL이라는 또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어제 또 반도체 관련주 엑시콘 그다음에 오스킨전자, 네오셈 등이 또 급등을 했는데요. 아 참 어렵습니다. HBM도 아직 우린 잘 모르는데 CXL은 또 뭐야? 근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CXL은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 CPU가 있잖아요. CPU가 있는데 그거랑 D램을 좀 전체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연결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CPU 하나당 D램이라고 하죠. 우리가 메모리. D램이 가질 수 있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용량이 두 개밖에 없다고 치면은 두 개만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개를 꽂는다고 해도 두 개밖에 속도를 낼 수 없는데 이 CXL 기술에 들어간 램을 꽂게 되면은 이 D램을 무제한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HBM은요. 내부에서 속도를 늘려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CXL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서버 기반에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연결하면서 전체적으로 속도를 무제한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어떤 게 차세대 기술이죠? 당연히 내부적에서 한정적으로 속도를 늘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무제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이 차세대 기술이겠죠. 그래서 이제 CXL이 HBM 다음에 우리가 또 먹거리로 볼 수 있는 또 차세대의 테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점에서 삼성전자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왜? HBM에서 일단 뺏겼잖아요. HBM을 선점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CXL 분야에서는 칼을 갈고 지금 선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업계 최초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소식이 어제 CXL 관련주들이 오른 겁니다. 자, 김성규 전문가님.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CXL을 하면 삼성전자가 이미 개발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CPU 회사들이 아직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CXL 관련주를 투자하는 건 너무 앞당겨서 간 거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그건 조금 해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네오쌤하고 그다음에 오키스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우선 네오쌤을 우선 보시죠. 네오쌤 같은 경우 현재 자리 보시면 지금 이 2024년도에 가지고서는 올해 초반에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3월 넘어서부터 이렇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오키스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키스도 역시 비슷해요. 3월 가까이 일단은 약간의 시차만 있을 뿐이지 대략 한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를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선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 거품이 빠졌다. 개인적으로는. 거품이 빠졌다. 우선은 거품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들이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맞췄을 때는 분명히 한 번 더 TO를 자리에 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 신규로 들어가더라도 어제 급등이 나왔지만 나쁘지는 않은 자리. 단 여기에서 들어갈 때는 조금은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전문가님 생각은 HBM이 아직 살아 있는데 다음 기술인 CXL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강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AI 하드웨어로는 갈 수 있는 게 다 갔어요. 사실은. 다 갔다. 사실은 다 갔고 지금 현재 미국 장어에서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지금 간신히 5일선을 지금 지켜가면서 가고 있거든요. 아래 꼬리 지켜가면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는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물량을 봤을 때는 서서히 이제 물량이 손받김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지표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조만간 한 번 떨어지는 자리에 온다라고 보는 거죠. 즉 이제는 정말 조정이 한 번 정도는 올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자금은 빠져서 다시금 CXL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지금 HBM 관련된 우리가 탑승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기술인 CXL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오키스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닷권역에서 아직까지는 역배열을 탈피를 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서 기간 조정을 가졌을 때 매수한다면 저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저력이 있는 회사고요. HBM에서 조금 후발주자로 밀렸다 하더라도 다음 차세대 반도체 쪽에서 선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CXL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저께 시장 2800선 탈환했는데 우리 승부주는 몇 퍼센트 수익률을 탈환했을까요? 자 화면으로 한번 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미 중동에서도 올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삼성중공업 5%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펄오비스 검은사막이 비록 모바일에서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붉은사막이 갑니다. 자 1.7% 수익 거뒀습니다. 자 두 종목이 하루치 수익률인데 매우 좋죠. 일단은 5% 지금 조선주 역시나 어저께 제가 오프닝 얘기는 안 했지만 강했습니다. 강했습니다. 기세가 너무 강해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조성가 상승이라든지 또 지금 어팡 그러니까 수주가 계속 물밑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조선주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HD 현대중공업 그룹이 사실은 최근 2주 동안 좋았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필립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약간 자금적인 이슈들이 있으면서 오히려 인수했을 한다고 소식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올라왔다가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몇몇 기업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중공업이 유독 못 갔었고 못 갔었던 이유는 이제 러시아 소송 이슈들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 또 하나 중동 이슈죠. 중동 이슈가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또 조선주들이 어떻게 보면 조선주가 1차적인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고 나중에 또 최종적으로 수혜가 되다 보니까 조선주 쪽으로 해서 또 일정 부분 매기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는 유창현 대표님이랑 이건 김성균 전문가님도 동의하는 거지만 조선주와 해운주는 꼭 집중하셔야 된다. 지금 아까 초반에 제약바이오 얘기하면서 오스코텍을 살짝 얘기하셨는데 오스코텍이 어제 강한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갈지 계속 끌고 갈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는 왔기 때문에 일단 비중은 조금 최소 한 30% 이상은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좋게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 최소 10월까지의 시장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7월 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수익이 한 15% 이상 낮다라면 비중을 최소 한 2, 30% 정도 줄이고 나서 좀 대응하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 또 요즘에 기업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고점을 돌파하면서 한 10%, 15% 급등한 다음에 조금 더 눌렸다가 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눌렸을 때 또 추가 매수를, 재매수를 한다라면 평균 단가는 낮아지고 또 그다음 2차, 3차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제가 어제 솔직히 바이넥스만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립니다. 우리 승부주의 첫 손절 항목인데 그게 참 모 언론사의 이상한 단독기사로 그날 투매가 나온 이후로 결과론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릿대가 매우 좋아서 원래대로 따지면 지금 6% 이상 수익이거든요. 이 부분 너무 자릿대가 좋아서 유창현 대표님 바이넥스 전략도 한번 짜주시죠. 저는 욕심쟁이니까. 네, 사실은 CDMO 관련돼서 바이넥스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고 어저께 셀트리온이 급등했다는 얘기는 바이넥스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의 약을 바이넥스가 같이 생산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이넥스가 최근에 주목을 받은 게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CDMO 시장도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그거에다가 이 부분이 셀트리온 쪽으로 해서 매출이 급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 급락 나오고 나서 바로 일주일 만에 주가는 다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항 때 한 1만 6천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 이번 며칠 안에 한 3, 4일? 길어도 일주일 안에 짧은 시일 안에 1만 7천 원 돌파가 된다면 한 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집요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때 유찬인 대표님이 정말 아쉽게도 뭔가 문제가 이상한 기사로 인해서 이게 손절이 나갔는데 끝까지 제가 추격하겠다고 했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정도면 우리 승부주 계속 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유찬인 대표님이 끝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익 전환에서 매우 기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김성규 전관님 지금 펄오비스가 심상치 않게 올라가곤 있습니다. 지금 1.7% 상승 중인데 AS 부탁드리겠습니다. AS가 아니고 수익 중이니까 전략을 좀 짜주세요. 일단 지금 현재 봤을 때 자리는 계속해서 여기 횡보하는 구간이 지금 좀 나오고 있죠. 잠깐 해가지고 5, 6일 정도, 6거래일 정도가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위로 지금 뚫고 올라가는 시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여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해서 이 사각형 만들어놓은 이 구간 지금 계속해서 위로 치고 올라가려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자리를 보면 어제 마감한 자리는 그래도 여기 횡보 구간의 바닥권을 지금 잡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한 번 더 위로 치고 올라갈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고 만약 여기서 이 자리, 즉 4만 5,400원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저항대에 있는 약간의 물량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충분히 저는 이번에는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자리에서 계속 여기를 뚫어내지 못한 이 저항대에 이번에 이제 정말로 오늘이나 내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번 주인데 주 중에 한 번 뚫어낼 수 있을지 잘 지켜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서 돌팔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는요. 우리 또 저희 인생 선배님들 게임 요즘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게임을 좀 해보신 분들이 좀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펄어비스는 어쨌든 검은사막이라는 또 강력한 IP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이번에 또 붉은사막입니다. 저도 어제 조금 혼났는데 검은사막의 또 차기 신작 대작의 또 붉은사막 검은사막이 크게 흥행했기 때문에 붉은사막도 어느 정도 깔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펄어비스에 대해서 앞으로 행보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램테크놀로지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AS 좀 부탁드립니다. 피곤하신가요? 아니요. 램테크놀로지. 지금 많이 피곤해 보이신 것 같아요. 램테크놀로지는 지금 현재 자리는 굉장히 지금 재미있는 자리예요. 여기 지금 자리를 한번 잡아주고 가고 있는 자리인데 이게 4730원대 여기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다시 튀어오르는 자리다. 즉 이 자리가 현재로서는 우선은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이 움직임으로 봤을 때 비록 시가총액은 좀 작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램테크놀로지 급등 관련해서 AS까지 받아봤고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제 움직였던 테마 중에 하나가 또 재건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랜만에 좀 움직임을 통해 종목들이 몇 가지 보였어요. 그래서 기사를 좀 보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협정 이야기를 내놨기 때문에 급등했다라고 이제 기사 뉘앙스가 흘러갔는데 대부분이 이제 와서 평화 이야기를 꺼낸 것은 트럼프가 당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국은 스스로 자국이 보호하라라는 이야기를 할 거로 뻔해 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평화협정 카드를 꺼냈다라는 대다수의 의견이 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주에 대한 시선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재건주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장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또 사실은 트럼프는 약간 친 러시아 쪽 이런 이야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발언들을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조건을 과연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러시아는 딱 그거죠.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어쨌든 전쟁으로 인해서 확 점령한 지역은 러시아로 편입한다. 그러면 바로 전쟁이 끝내겠다 왔는데 우크라이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 솔직히 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액션이 또 취해질지는 또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러우 전쟁이 끝난다고 보고 있지 않고 또 끝난다고 해도 과연 이 재건에 바로 우리나라가 동참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이거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느냐. 그건 또 그 다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군침 흘리고 있는 나라들이 엄청 많고요. 또 미국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엄청나게 돈을 다 쏟아 부었는데 다른 나라가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다 가져가게 두지 않기 때문에 관련돼서 움직임은 조금 성급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재건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서 여기까지 좀 짚어봤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모멘텀 부족한 증시 개별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휴가가 시작되면 항공주를 지켜보자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멘텀이 부족한 증시 개별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건데 사실 개별 종목이 너무 많아서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약간 빈집 터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별로 이슈가 없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하는 종목분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2차전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고요. 또 별다른 이유 없이 급락하는 섹터도 있어서 잘 가는 섹터가 또 대표적인 게 어저께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이 완전히 폭락을 맞으면서 투심이 좋지 못했죠. 이러한 이유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모멘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사실 일정을 보신다면 미국이 수요일에 반장만 열립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에요. 그리고 금요일에 하루 장이 열리고 정상조 열리고 금토일 연휴가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통 이럴 때는 그냥 중간에 휴가 써가지고 월차 내가지고 다시 쭉 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이번 주는 거의 오늘 이후에는 개점 휴업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 지표도 사실은 고용 지표 관련된 게 이번 주에 몰려 있죠. 그런데 사실은 졸트하고 ADP는 사실은 우리가 신뢰성을 거의 확보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금요일에 있을 지표인데 설마 지난번처럼 예상치보다 10만 건 가까이 높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아니면 예상치의 플러스의 1, 2만 건은 영향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조기 폐장하면서 FMC 의사록이 발표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휴장이다 보니까 영향이 미국은 좀 덜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자체의 어떤 이번 주 일정을 본다면 약간 개점 휴업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변 국가들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에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환시장이죠. 지금 일본이 161엔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을지 여부 또 지정한 리스크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보시면 사실은 어저께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신뢰물이 어느새 4.47%까지 올라왔었고요. 최근에 국채금리 흐름들의 달라진 모습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 신뢰물은 2.9%, 거의 3% 급등했는데 2년 물은 많이 안 올랐습니다. 0.8% 정도 상승하면서 4.76%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기물은 덜 오르고 장기물이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엔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수 있다. 혹은 오히려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신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9월 금리 인하를 저는 계속 예상, 지금도 예상하고 있지만 이게 트럼프하고의 어떤 바이너와 트럼프의 대선 토론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때문에 국채금리가 오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이 지금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 그래서 곧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본이 만약에 외환시장에 개입을 한다면 이번 주가 적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아무도 예상 못한 시기에 개입을 해야 되고 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수요일부터 미국이 개점시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영향이 효과를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미국 국채 다음 주 수목금 수요일에 3연물 그리고 목요일에 10연물 화수목인가 7일에 9일에 3연물 10일에 10연물 11일에 20연물일 겁니다. 20연물 국채 발행을 대기 중에 있고 그다음에 7월 23일에는 2연물 24일에는 5연물 25일에는 7연물의 국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일본을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해 놨는데 미국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일본이 국채를 매도하면서 이것 흥행을 엉망으로 만들게 하지는 않겠죠. 일본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국채를 매도를 하고 그 자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야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개입을 못하면 다음 주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에나가 165엔까지 혹은 170엔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좀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겨우 겨우 1,400을 막아가지고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안심할 수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에나 변동성의 확대가 글로벌, 특히 우리나라의 시장에는 좀 부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이스라엘들은 주요 지역 불안감들이 좀 있죠. 물론 프랑스는 르펜이 과반을 다행히 못 넘겼기 때문에 뭐 별일 있겠냐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증시가 좀 올라왔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중동 리스크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모멘텀은 좀 부족한데 약간 중간중간 지뢰밭은 좀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다음 주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좀 대응하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기대일 것은 6월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우리가 매파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매파적이었는지 아니면 약간 파월이 일부러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8시쯤이면 삼성제 잠정 예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불확실성이 금요일 정도 되면 상당 부분 아까 일본의 외환시장, 게이비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해소가 되면서 증시가 조금 반전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뭐 제가 너무 겁을 먹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기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한 7% 금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기업은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이 높게 높게 봤을 때 또 반대로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라면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시장에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약간 그 사이에 사실은 지난주부터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것들이 저는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에 집중하기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다른 모멘텀이 있지는 않지만 중간중간 지뢰바처럼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단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섹터보다는 종목에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대표님 그러면 지금 별다른 모멘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7월 말 혹은 8월쯤 됐을 때 이제 어닝 시즌 시작될 거니까 그럼 지금 자리부터 실적 탄탄한 종목들 모아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빠진다고 했을 때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일부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을 좀 일부 변동성 장세는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이 변동성이 잦아들었을 때 주식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엔 수출 데이터만 보시면 돼요.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해서 수출 데이터 팔로워보를 해드리면서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반도체가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조선은 6월달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조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은 계속해서 수출 데이터가 좋게 찍혔기 때문에 저는 이들 기업들 중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들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분할 매수 대응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종목근들이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약간 흐름이 좀 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고 그러면 충분히 이제부터는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사실은 지난주에 21선까지 밀렸다가 급반등을 줬는데 여기서 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옆으로 행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가 모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좋은 기업들은 이럴 때 모아가는 건데 모아간다고 해서 오늘부터 당장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좀 시장의 분위기를 좀 확인하고 7월달은 좀 모아가신 연령 그러면서 8월달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대 수익을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탄탄한 종목들은 좀 따라가면서 투트랙 전략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월달 안에는 어닝 시즌을 대비하면서 좋은 종목들 미리 좀 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휴가가 시작되면 항공주를 보자 인데요. 휴가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항공주 흐름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까요? 어 일단 어제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항공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일단 휴가철이 다가왔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장마철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갈 사람들은 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에 굉장히 나가시는 분들이 늘어났고 거기다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가까운 지역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LCC라든가 이런 저가항공들에 대한 그 이슈들 그런 부분에 대한 종목들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여기 보면 국제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국제해상 운임이 상승을 했고 거기다 항만들이 지금 미 동부 서부 양쪽에서 다 노조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습게도 항공화물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반도체라든가 각종 거부가가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항공 운송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나서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물건들이 들어가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무래도 항공 관련해서는 항공화물은 더욱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LCC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고 지금 횡보하는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일부 종목들은 서서히 반등을 주고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에어부산이나 진에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특히 에어부산 같은 경우 자리를 완전히 잡고 이렇게 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80원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바꿔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 자리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 휴가철 같은 경우가 되면서 어느 정도 강하게 올라가는 자리들을 잡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봤을 때는 이 LCC가 앞으로 이제 조정이 끝나고는 분명히 이제 조만간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으로든 혹은 이번에 8월까지 해가지고 한 1분기까지는 약간은 이제 조금은 더 반등을 강하게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그 최근 들어가지고 뭐 TOE 같은 데에서 나왔던 제가 조금 아쉽긴 했는데 여기에서 항공편 지연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정비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급락이 나오고 했던 종목들도 있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조정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악재는 크게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재미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상 운임이 지금 현재 갈수록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마스하고 해즈볼라 간의 강한 싸움 그 다음에 후티반군이 지금 페르시아만을 막고 있는 이런 여러가지 사태들로 봤을 때는 추후 해상운임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항공운임도 결국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자꾸 몰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화물 부문을 잘 가지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화물 부문을 어느 정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또 티웨이 항공이 반등을 주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SC 다시 한번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무관님 근데 항공주는 또 그 유가 상황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중동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전면전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항공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항공료가 올라간 것이 결국은 이 유가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다 올라가고 있다. 즉 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올린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가지고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 싼 상황 어느 정도 저가인 상황에서 풍족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요금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를 칠 수 있지만 지금같이 고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가가 올라가서 더 올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도 결국은 그만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물건을 납품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금 지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클레임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항공주는 지금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다. 해운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또 항공료에서 받아갈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승부주들도 확인하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승부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파크시스템스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티웨이 항공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승부주 파크시스템스고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글로벌 원자현미경 관련해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최근에 보면 원자현미경 회사 제품의 배율이 최고 수천만 배까지 가능한데 광학 현미경은 수천배 그리고 전자현미경 수십만배이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제품이 비접촉식 모드하고 유연 힌지 가이드 스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비접촉식은 거의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6월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5월달보다 6월달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났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마이크론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저께인가요? 발표한 게 103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HBM의 AI 반도체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에 파크 시스템의 제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공정에서 웨이퍼 검사라는 특병 측정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최근에 주가가 사실은 올해 보면 그 썩 재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YTD 수익률이 플러스 전환되는 시점이고 사실은 지난 4월까지 주가가 조정받고 이제 좀 가파르게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19만 원 정도가 단기 저항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돌봐가 되면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잘 나간 기업들 보면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고점을 돌파하면서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걸리는 거는 이 회사가 상장 주식수가 많지 않아요. 한 700만 주가 좀 안 되는데 대지주 물량 이런 거 감안하면 거래량이 좀 적다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아쉬운 감이 좀 있는데 또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무상증자 이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21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17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분할 면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종목 살펴봤습니다. 파크 시스템즈였고요. 일단 목표가로는 21만 원 손절가로는 17만 5천 원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티웨이 항공도 함께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오랜만에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 반등 준 자리에서는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전략 함께 세워주시죠. 네, 티웨이 항공 일단 이전에 제가 추천해드렸다가 손절 라인이 걸려가지고 다시 그 지금 추천해드리는 종목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가항공 관련주고 우선 엔데믹 관련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 정비불량 이슈하고 항공편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급락이 크게 나와가지고 손절 라인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자리에서 손절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금 이 자리를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아직까지도 유럽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번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자리 2750원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위아래로 해가지고서는 보고 있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자리가 원래 제가 여기에서 돌파했을 여기서 돌파했을 경우에 목표가 3200원을 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연 문제라 항공편 지연 그 다음에 정비 불량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 2500원 라인을 벗어났죠. 그래서 이틀을 더 강하게 아래로 밀려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노랗게 다시 표시를 해드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위로 다시 치고 올라갔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주식 이 종목은 현재 2650원에서 2850원 사이에 이 횡보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2725원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셨을 때 여기에서 충분히 위로 3200원까지 이전에 있던 종전의 그 자리까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2위까지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는데 이 티웨이 항공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탄력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한 번 더 강하게 위로 이렇게 치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절대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이전보다 역시 이제 저는 여기 손절가는 2500원을 드립니다만 그래도 약간 더 빠지더라도 절대 여기에서 놀라지 마시고 강하게 대응하셔가지고 급락을 급락이 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오히려 반등을 노리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또 LCC 항공주 중 하나죠. 티웨이 항공으로 오늘 승부주 주셨고요. 이 두 가지 승부주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 모멘텀이 부족한 만큼 개별 종목에 집중하자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휴가가 시작되면 항공주를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파크시스템스 그리고 티웨이 항공 꼽아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